넷마블이 카카오뱅크 주식으로 1조 700억 원이 넘는 차익을 실현했습니다. 8일 넷마블은 보유 중인 카카오뱅크 잔여 물량 761만 9,592조를 처분한다고 공시했습니다. 처분 방법은 시간을 대량 매매이고, 매매 예정 일자는 오늘입니다. 넷마블은 처분 목적에 대해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매각으로 넷마블은 카카오뱅크 주식 전부를 세 차례에 통해 모두 매각했으며, 총 1조 776억 원의 현금을 확보했습니다.